자 세븐 아 이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지 이제 c o n j 컨젝션 컨젝션? 이제 밑에는 쉬워 뭐 앞에 게 어려운 거지 뒤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컨젝션이 뭐야 이게 뭐예요 컨이 뭐야 컨 컨? 컨이 함께 이름말로 컨젝트 젝트가 뭐 넥트 비슷한 말이야 접속사 접속사로 해라 접속사? 접속사 다음에 이제 안 나온 감탄사겠지 아이 잘하네 그걸로 끝이다 접이 무슨 접자야 어 몰라요 이열 접자 이열 있는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속은 무슨 속자야 모르겠어요 있는다 이런 말이야 이열 속자야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거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있는 거 그런게 해서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네 와 둘 다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있고 있는다 그러니까 연결하고 연결한다 이런 말이야 자 n a word such as 어 쌍따옴표 but but 쌍따옴표 or 쌍따옴표 and 쌍따옴표 that connect parts of sentence sentence sentences s 하나 붙여주고 콤마 phrase phrases 콤마 etc 어 해석해봐 어 워드가 뭐야 한낱말 어 한낱말 서치는 뭐뭐 같은 어 뭐뭐 같은 서치에즈가 뭐뭐가 같은 디에즈가 같다니까 뭐 그런거 같은 이런 말이야 버스는 뭐야 하지만 어 하지만 or or end는 또는 그리고 어 그리고 death은 그것 어 커넥트는 커넥트에서 s 붙인거야 커넥트 조금 전에 했다 어 커넥트에서 s를 붙인 커넥트가 뭐야 커넥트 연결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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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까 중에 이열접 이열속 뭐 이렇게 하는거야 파츠가 뭐야 파트 파트도 아까 했다 어 부분 어 그리고 센텐스는 어 센텐스도 했었는데 어 센텐스도 했다 문장 이런 말이야 아 프레이즈는 프레이즈스 프레이즈도 앞에 몇 번 했다 프레이즈가 뭐랬어 프레이즈요 어 프레이즈스 기억이 안나요 구 구 그니까 단어의 묶음 구 아 저기 저 구 맞아요 어 프레이즈스 또 s에서 또 s를 붙인거야 프레이즈에서 s를 붙인거야 그러니까 구 덜 뭐 이런 말인거지 얘들 그리고 etc 뭐 등등 뭐 문장 응 응 응 응 응 저 죽기 보구 s가 우에 보면 컨젝트 한번 쭉 한번 올라가봐 컨젝트 없었나 여기 있네 7번 아 이거 아 이거 없고 컨젝트는 우리 없었나 엔드는 없나 엔드는 없나 엔드 있을거 같은데 엔드는 없나 엔드 아니 엔드는 a&d니까 아직 아직 a&d 안갔나 아직 우리가 그까이 안갔나 엔드 안갔나 아직 안갔나 그래 아무튼 뭐 접속사는 뭐 버스나 엔드나 엔드가 대표적인데 뭐 그런거라 하면 돼 별로 어려운건 아니잖아 예 예 예 예 예 예